네,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00개의 기업의 선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찾아온 문제는요, 가장 큰 장비를 들고 온 기업인 것 같아요. 3D 프린터라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. 일단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는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장비를 제조하는 포더테크라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3D 프린터에는 반드시 이런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. 이 재료가 지금 이런 재료입니다. 이런 재료가 저희 장비를 통해서, 저희가 만든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. 네,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 3D 프린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장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? 1차적으로는 시중에 있는 금액, 시중에서 이런 필라멘트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시중 가격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컬러를 구현해서 색상을 자유자재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컬러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빨간색, 노란색, 자연적인 색깔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. 두 번째, 여러 가지 색깔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제품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3D 프린터 업계에서 꼭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행사 재미있게 즐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